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제가 아주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이 드론 뭔지 아시죠? 바로 DJI의 미니3 프로인데요 이 미니3 프로는 250g 미만의 미니드론 중에 가장 뛰어난 촬영 성능과 인텔리전트 플라이트 기능이 아주 훌륭한 기체라서 제가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리뷰도 많이 했고 실제로도 아주아주 잘 쓰고 있어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요 제가 그동안은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브랜드에요 이 DJI를 견제할 수 있는 어떤 브랜드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예전에는 패럿이 있었지만 지금은 패럿은 조금 한 단계 물러섰고 자 오늘 소개해드릴 드론은 바로 어우텔사의 에보 나노 플러스입니다 네 일단 박스를 언박싱을 했고요 이렇게 오텔 러브틱스라는 글자가 쓰여진 가방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안쪽에는 설명서가 있고 하나씩 하나씩 뜯어볼게요 네 일단 언박싱이 끝났고요 구성품을 살펴보자면 이렇게 간단한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두 개입니다 배터리가 두 개 그리고 기체에 장착되어 있는 것까지 세 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용 케이블이 하나 있어요 USB-C 타입을 끼울 수 있는 케이블이 있고요 조종기입니다 조종기는 굉장히 투박하네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끼울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짐벌 레버 그리고 키 촬영 버튼 키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는 케이블 꽂아가지고 휴대폰이랑 연결을 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여기는 충전용이겠죠 이렇게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종기 전원 버튼, 홈버튼, 일시정지 버튼 그리고 레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 세 개를 충전할 수 있는 멀티 충전기가 있고 이 안에는 보통은 프로펠러나 케이블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프로펠러를 교환할 때 쓰는 드라이버 하나 들어있고 아주 작은 나사들도 들어있네요 뭐가 많아 그 다음에 조종기 스틱이 있어요 이거는 끼울 거니까 빼놓고 충전 케이블과 휴대폰을 연결해주는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분의 프로비 6쌍 들어있네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체는 이렇게 생겼고요 굉장히 귀엽네요 귀엽고 가볍습니다 이 호텔 나노플러스도 249g 이에요 그래서 DJI 미니3 프로랑 똑같은 249g 이고요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 미니3 프로 프로펠러를 이렇게 감싸주는 게 기본 악세사리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악세사리가 있어 가지고 프로펠러를 이렇게 감쌀 수 있게 되어 있는 점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기본 악세사리 하나가 비싸고 이런 게 아니니까 DJI 도 이런 거는 좀 번들로 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에는 짐벌보호 캡이 이렇게 있고요 당겨서 열어볼게요 그리고 기체는 다리는 이렇게 앞으로 벌리고 뒤로 벌리고 앞으로 뒤로 폴딩 형식이 얘는 앞뒤로 폴딩하는 형식이고요 기체가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치 얘도 249g 얘도 249g인데 체감상은 얘가 좀 더 가볍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느낌상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프로펠러 길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미니3 프로의 프로펠러가 훨씬 깁니다 프로펠러가 길면 아무래도 비행성에서는 좀 더 유리한 면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에버 나노 플러스의 프로펠러는 이 끝부분이 살짝 솟아있는 프로펠러를 채택을 했네요 이게 처음에 매빅 프로 1 매빅 프로에서는 이 프로펠러를 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요즘 나오는 DJI 드론들은 다 이런 식으로 평평하게 끝을 마무리 하던데 얘는 끝을 살짝 세웠네요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장애물 감지 센서 전방 센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방 감지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방에도 있어요 그래서 장애물 감지 센서는 총 3쌍의 장애물 감지 센서가 있어요 3방향 장애물 감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미니3 프로 같은 경우에도 3방향 장애물 감지가 되는데 전방 후방 얘는 후방이 바로 뒤에 붙어 있어요 전방 후방 하방에 이렇게 3방향 장애물 감지가 된다 라는 점을 일단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뭔가 누가 봐도 쿨링 팬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기체 내부에 열을 밖으로 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밑에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장애물 센서와 초음파 센서겠죠 이런 센서들이 있습니다 뒷면을 보시면은 SD카드를 넣는 곳과 C타입으로 충전하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는 이렇게 뺄 수가 있는데 배터리를 빼니까 진짜 더 가벼워 지네 자 미니3 프로의 배터리와 오텔 나노 플러스의 배터리입니다 네 용량을 비교를 해 보면 미니3 프로 같은 경우는 2453mAh고요 이 에보 나노 플러스의 배터리는 2250mAh입니다 그러니까 용량만 놓고 봤을 때는 얘가 조금 더 용량이 커요 무게가 같으니까 배터리 용량이 더 크면은 비행시간이 좀 더 유리하겠죠 실제로도 나노 플러스 같은 경우는 스펙상 비행시간이 28분이고요 미니3 프로 같은 경우에는 스펙상 34분의 비행이 가능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를 먼저 살펴보면요 오 삐까뻔쩍하죠 자 카메라는 1.28분의 1인치 센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0.8인치 센서예요 센서가 상당히 크죠 요 정도 센서면은 매빅 에어2 보다도 클 거예요 제가 제 기억에는 매빅 에어2 보다는 확실히 클 겁니다 이미지 센서가 굉장히 큰 거죠 이 미니3 프로의 카메라가 제가 알기로 1.3분의 1인치예요 지금 보시면은 센서 크기가 얘가 좀 더 큰 거 같죠 물론 그 차이가 크진 않은데 어쨌든 좀 더 얘가 크다 센서가 크다 센서가 클수록 저조도에서 훨씬 더 선명하고 좋은 화질을 뿜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리개는 F1.9의 조리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호텔 나노플러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어호텔 나노플러스는 현재 더규항공이라는 업체에서 좀 국내 총판으로서 수입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요렇게가 프리미엄 번들입니다 프리미엄 번들 가격이 99만원이고요 이 99만원 안에 기체와 조종기, 배터리 두 개, 멀티 충전기, 그리고 가방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이게 DJI로서는 플라이모 콤보랑 구성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플러스로 1년에 2회 사용할 수 있는 어호텔 케어가 무료입니다 근데 이게 DJI 케어랑 조금 다른 게 여기서는 기체를 회수할 경우에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무료라는 거 99만원 안에 이 모든 걸 가질 수 있고 무료로 또 1년에 2회 사용할 수 있는 어호텔 케어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미니3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RCN1 조종기 패키지만 해서 93만원이고 화면을 볼 수 있는 DJI RC랑 기체랑 해서 단품이 113만원이에요 그리고 요렇게 배터리 두 개랑 멀티 충전기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플라이모 콤보가 313,200원입니다 그래서 그냥 놓고 봤을 때 이제 DJI RC 말고 그냥 화면 없는 RCN1 조종기로 했을 때 플라이모 콤보를 가게 되면은 1243,200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케어도 있잖아요 이제 DJI 케어가 1년에 116,000원 그리고 2년에 191,000원입니다 그래서 동등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 1년 케어를 가입한다고 치면 아까 뭐 얼마였죠? 1243,200원에 116,000원을 더 해볼게요 135만 9,000원 그러니까 136만원 정도 나오네요 DJI 미니3 프로를 요런 패키지로 구성을 하려면 136만원이 나오는데 이 어호텔 나노플러스는 99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굉장한 메리트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가격에만 메리트가 있냐? 아닙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8인치 센서고요 48메가 픽셀에 엄청난 화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4K HDR 촬영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는 또 어호텔이라는 브랜드가 좋은 게 컬러 선택이 가능하잖아요 얘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레드, 화이트, 오렌지, 스페이스 그레이 라는 네 가지 색상이 있는데 물론 어호텔은 오렌지가 또 질립니다 오렌지가 이제 약간 대표적인 그런 시그니처 색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택지가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무게는 249g으로 250g이 안 되니까 4종 온라인 자격증 취득할 필요가 없고 또 해외에 나갈 때도 좀 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트랙이라는 게 있어서 이 미니 라인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미니3 프로에만 있는 기능이에요 액티브 트랙, 피사체를 지정해서 따라가는 그런 트래킹 기능이잖아요 근데 이 어호텔 나노 플러스에도 다이나믹 트랙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피사체를 지정하면은 장애물을 피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로켓, 페이드어웨이, 그리고 오빗, 플릭이라는 DJI로 치면은 퀵샷 기능이죠 퀵샷 기능이 네 가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라이브로 받아보는 그런 기술을 오호텔에서는 스카이링크라고 하는데 스카이링크 수신거리가 9km고요 2.7K 30프레임으로 실시간 화면 전송이 가능하다고 해요 지금 이 미니3 프로에 들어간 DJI-O3 기능이 1080p FHD 30프레임으로 전송이 가능하거든요 라이브뷰가 근데 얘는 지금 2.7K로 가능한 거죠 그리고 촬영한 영상을 오호텔 앱에서 간단하게 편집도 할 수 있고요 이 DJI에 있는 퀵 트랜스퍼 기능처럼 이 드론을 직접 연결하거나 SD카드를 빼서 컴퓨터로 옮기지 않더라도 빠르게 다운받을 수 있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빅 프로에는 있었는데 그 뒤로는 지금 DJI에서 좀 뺀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녹음 기능이에요 드론 자체는 프로펠러 때문에 녹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드론을 날리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날리는 장면을 내가 설명을 해 근데 이 설명하면 녹음 파일을 제가 따로 별도의 휴대폰을 하나 더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걸 써가지고 마이크를 써가지고 별도의 장치로 녹음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음을 근데 이 오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스카이 레코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기능 자체에서 이제 사운드 레코드를 켜놓으면은 제가 그냥 날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이거 화면 잘 보이시죠 뭐 여기서 이런 거 누르면 됩니다 하면은 이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이 돼서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 기능을 쓰진 않겠지만 그래도 있으면 좋은 기능이거든요 이게 매빅 프로 때는 있었는데 그 뒤로는 왜 없어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이렇게 비싸고 뭐 이런 기능도 아닐 텐데 아무튼 이런 기능이 있어서 좀 더 편의성이 좋다는 점을 또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언박싱 하고 이 오호텔 나노 플러스를 좀 소개해 드리는 컨텐츠였는데요 만들다 보니까 미니3 프로를 좀 많이 깐 게 아닌가 싶어요 아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구독자 분들이 좀 선택을 잘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어쨌든 250g 미만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드론은 어쨌든 미니3 프로가 조금 더 나은 거 같아요 왜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 비행 시간도 길고 플러스 배터리를 쓰면 아 근데 플러스 배터리를 쓰면 또 249g이 아니라 250g이 넘어가기 때문에 좀 더 4종 온라인 자격증이 필요해집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빼고 그리고 얘는 4K 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버티컬 촬영이 되잖아요 이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세로샷을 찍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강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이제 요런 구성으로 하려면은 136만원 정도가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얼추 미니 드론 한 대 값이 더 드는 거예요 지금 37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확실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 99만원이랑 최대한 비슷한 가격대에서 형성되어 있는 DJI 드론이 뭐 있나 한번 찾아봤는데 미니 3에요 미니 3 그러니까 얘는 미니 3 프로고 요 지금 장애물 센서 빠지는 장애물 센서가 빠져서 액티브 트랙이나 이런 기능들이 다 빠져버린 미니 3 있잖아요 좀 카메라나 스펙은 그대로 따라가지만 미니 3랑 비교를 해봤어요 미니 3랑 비교를 해봤더니 미니 3의 플라이머 콤보가 99만 6,94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플라이머 콤보로만 보면은 얘랑 거의 가격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런데 케어를 들어갔을 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1년 무료 케어가 포함이 되잖아요 케어를 찾아봤더니 2년짜리가 10만 8,000원 1년짜리가 6만 7,800원이에요 그래서 다 따져봤을 때 미니 3 플라이머 콤보 플러스 1년 케어를 하면은 106만 얼마가 나와요 어쨌든 그렇게 구성을 해도 더 비싸고 이런 장애물 회피라든지 그런 기능들이 좀 빠진다 다이나믹 트랙도 빠지고 그래서 100만원 미만의 드론 중에 가장 가성비가 좋은 드론을 따지자면은 저는 얘가 제일 성능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이제 얘랑 미니 3프로를 같이 날리면서 여러가지 비교 영상을 좀 많이 올릴 건데요 구독자 분들도 영상 시청하시고 좋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큰 게 하나 옵니다 며칠 뒤면은 매빅3 프로가 옵니다 매빅3 프로 영상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습니다 안녕